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셨나요? 제이제이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제군들이 연령층이 각자 다 다르다 보니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도 다들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렸을 적에 아파트 입구 앞에서 팽이에 줄 감아가지고 샥 이렇게 해갖고 내려찍기 해갖고 꼬다리 따고 깡통차기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포켓몬스터 띠부띠부 씨에요 짱딱지 막 이런 거 가지고 놀던 이런 세대거든요? 뭐 카메라 켜놓고 자꾸 라떼 얘기만 하는 거 같은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장난감들이 유행이고 어떤 재미가 있을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요즘 애기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장난감들을 모아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난감들은 어떤 재미난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제이티비 오늘 제이제이가 첫 번째로 가지고 놀아볼 요즘 핫한 장난감! 바로 바주카포 버블건! 자 이 장난감은 틱톡이나 쇼츠, 릴스 이런 쇼트 플랫폼에서 아니 근데 오늘 장난감들 거의 대부분이 뭐 그런 쪽에서 들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보고 재밌겠다 싶어 갖고 구매를 했는데 가격은 한 만 원 조금 넘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짠! 와 이게 뭐 무시무시하네요. 거의 저팔개가 들고 다녀야 될 거 같아. 트릭어 쪽에 여기를 열게 되면은 어른들이 좀 도와줘야 될 거 같아요. 배터리가 이렇게 충전식으로 있는데 연결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이 안에다가 숨겨놓고 닫고 아이 뭐 이렇게 애기들 장난감을 빡세게 만들어 놨냐 야이씨!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가지고 놀 때 아저씨처럼 이렇게 화내지 말고요. 아 정말 개 같은 거 이씨! 우리 만두 말고요. 원래 닫히는 거 맞아? 아 됐다. 나사가 조금만한 게 잊어버리기 편하게 딱 들어있는데 이렇게 딱 끼워서 돌려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 꺼내지 못하도록 구속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버블통도 같이 왔는데요. 이 버블통을 총에다가 장착을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가 부어주고선 이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그냥 싸버려 그냥 막 다 날려버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쪽에 보니까 펌프나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모터에 날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찍어서 쏘기만 하는 건데 얘가 출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구멍이 지금 몇 개야? 13개인데 13 곱하기 4 하면은 아무튼 이렇게 쏘면은 많이 나가. 여기도 보면은 뭐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얘도 연결을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앞에 딱 끼워주고 불이 들어오나? 아 그러네 불이 들어오네요. 야인 녀석아! 예인 녀석아! 밤에 가지고 놀아도 되게 아름다운 그런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통으로 그냥 빈 통이에요.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약간 요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의 어깨에 걸칠 수 있는 제가 걸치기엔 좀 작네요. 앞쪽에 요렇게 해서 팍! 요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아다다다다다다다! 어깨에다 걸치고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은 여기서 막 그냥 비눗방울 동산이 그냥 빡! 그냥 뭐 그런 거. 자 그리고 요게 멜 수 있는 끈! 위에 고리가 있습니다. 뭔데 나름대로 알차냐 이거? 요런 식으로 딱! 손잡이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어깨에다가 딱 매고선 딱! 데일리 아이템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크... OTD! 아무튼 이렇게 조립을 해봤고 얘 핑크색도 샀거든요? 밖에 나가서 가지고 놉시다. 운동!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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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놓으읍!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버블액을 부어 주고요 이렇게 찍어 가지고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비눗방울이 거의 미친듯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 한 5초만에 비눗방울 왕국을 만들어 버리네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이 악의 무리들을 그냥 죽여버리겠어 우와 이거 애기들 진짜 좋아하겠다 하나만 쏴 볼게요 하나만 쏘면 어느정도인지 와 하나만 있어도 이야 엄청나네 이야 이거 나 어렸을 때는 비눗방울 가지고 놀려면은 문방구에서 200원짜리 사다가 그거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훅 굴고서 그거 갖다가 용액 떨어져가지고 엄마 몰래 퐁퐁 타가지고 물 타가지고 막 빨대 같은 거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꽃처럼 이렇게 펴가지고 막 갖고 놀았는데 와 그때랑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네요 깽작깽작 막 가지고 놀던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나와 버리니까 그냥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비눗방울 가지고 놀 때 펌프 끌어올리면서 막 쩍쩍쩍쩍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하면서 나가는 그거 그런 비눗방울 총보다 뭔가 시원시원하게 그냥 미친듯이 막 분사가 되니까 비눗방울 거의 왕국을 만들어 버리니까 가지고 노는 재미는 더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만큼 만약에 자녀분이 집안에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번 쏙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밖에서만 가지고 노는 걸로 요즘 유행하는 어린이들의 장난감 그 두 번째는 바로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푸시 팝잇 네 이거는 뭐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가격대가 다 천차만별이라 가격 정보는 따로 안 드리겠지만 대형 마트나 어디 뭐 편의점 막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뭐 틱톡 유튜브 쇼츠 요런 데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유행하던 건데 이야 뭐가 이렇게 알록달록해요 진짜 어린이들한테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좀 취향저격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우 어지러워 일단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 뭔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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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도 눌러보고 여기도 눌러보고 여기도 눌러보고 여기도 눌러보고 여기도 눌러보고 뒷면에 제가 4개를 눌렀으니까 그거를 다시 눌러 아 이 딸깍딸깍하는 묘한 쾌감이 있네 많이 눌러서 해볼게요 다 눌러보자 이야 다 눌렀다 한번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걸 가지고 노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몇 개를 찾아봤더니 똑같은 거를 두 개 두고 시작해서 누가 빨리 누르나 시작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 가지고 노는 방법은 여러분들 왜 그 많이 알죠? 베스킨 라빈 서리 원 숫자를 정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숫자 걸린 사람이 그거 아시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긴 사람이 하나 둘 세 개를 눌렀어 그 다음 사람이 뭐 한 다섯 개를 눌렀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거를 누르는 사람이 이리 와 이리 와 어린 아이들끼리 뭐 요러고 놀지는 않겠죠? 뭐 이렇게 이게 사실은 장난감이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조물딱조물딱 거리는 피젠용으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손이 심심할 때 가지고 놀기 좋은 약간 좀 그런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액체괴물 같은 거 사실 별로 의미는 없는데 나름대로 묘한 재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할 때 요런 조그만 거 집중이 안 될 때 요런 식으로 똑딱똑딱하는 그런 뭐 심심풀이 땅콩용 사실 그 중년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걸 왜 가지고 놓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뭐 요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아 재밌다 아이 참 나 근데 얘는 무한으로 할 수 있으니까 생긴 것도 뭐 이렇게 알록달록 해갖고 동그래갖고 이거 다 이렇게 해 놓고서 이거 뭐 라면이나 하나 끓여갖고 냄비 받침으로 쓰면 좋겠구만 뭐 끄악 아우 맛있꿨어 오우 김치 딱 올려서 푸음 푸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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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맛을 1층에 되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주네 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다음 장난감은 캔디 건 추우우ץ 틱톡이랑 쇼츠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보통 영상들 보면 막 상황극을 해요. 너 이 자식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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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받아라 맛있네? 이런 식으로 영상의 구성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트리거를 당기면 이 앞쪽에 보이는 핑크색 부분이랑 뚜껑이랑 둘 다 작동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사탕을 꺼내주면서 뚜껑이 열린 상태로 딱 고정이 됩니다. 둘 다 작동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탁 놓으면은 뚜껑도 닫히고 그런데 얘를 당긴 상태에서는 얘가 안 닫혀요. 나름대로 설계를 잘했어. 그래서 요즘에 뭐 편의점에도 그렇고 뭐 문구점에도 그렇고 뭐 아이스크림 할인점 막 이런 데서도 이거 팔더라고요. 저도 한 이거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주고 이렇게 사왔는데 쌍권총으로 딱 계속 너 이 자식 누가 아빠 일하는데 여기서 자라 그랬어. 에잇? 달콤한 냄새 나지? 아빠 꺼야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귀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총입니다. 나 어렸을 때는 그래도 비비탄총 정도는 가지고 놀았던 것 같은데 글룩 몇 채였지? 아무튼 그거랑 그 뭐야? M56. 요즘 아이들은 동심의 세계를 가지고 놀아야 비비탄총 맞으면 아프잖아. 일단 사탕 맛이 어떤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좀 킹받네요.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껍질을 까봐. 아잇. 잠깐만. 야 이거. 뽑아서. 오케이. 사탕이 고정이 아주 쉬게 돼 있네요. 어우 뭐. 순간접착제 바라는 줄 알았네. 야 늘러 붙어가지고 뭐. 아우. 먹어보겠습니다. 그거네요. 딸기맛. 물약. 맛사탕. 이거 근데 꼬다리가 일반적인 막대사탕이 뭐 이 정도 되는데 좀 이만큼 짧아요. 슈파춥스 같은 거 사다가 여기를 땡강 자른 다음에 그런 거 껴서 이렇게 노나도 작동을 할 것 같아. 학교에서 선생님 몰래 딱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면 이러면 걸릴 것 같은데 나 어렸을 적에 그 샤프 있잖아요. 샤프 꼬다리 열어가고 거기다 사탕 꼽아놓고 사탕. 그 샤프 물고 있는 척하고 막. 사탕은 좀 맛이 없다. 약간 이것도 되네. 어렸을 때 팔찌 갖다가 펴가지고 가져와. 그거 알죠? 가져와. 만두야 너가 거기 누워있으니까 아빠가 중간에서 진행을 못하잖아. 베개도 베고자 하네. 오늘의 마지막 장난감입니다. 블링블링 입체 스티커 메이커. 버렸을 적에 생각해보면 저도 막 스티커 이것저것 떼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유리창에 붙여놔가지고 엄마한테 좀 두들겨 맞았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 장난감으로 자기만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두드려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지고 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2만 7천 원인가 8천 원인가 주고 산 것 같아요. 이야 뭔가 전자기기처럼 딱 들어가는 이 느낌의 포장 그리고 밑에 뭐가 이렇게 틀들이 굉장히 많고 나는 그냥 틀이고 이야 뭔가 핑크색으로 돼가지고 아 보면은 뭐 큐빅 같은 보석으로 보이는 이런 게 들어있고요. 어 되게 알갱이로 조그맣게 뭔가 보석 느낌이 나는 그거고 색상이 하나는 누렇고 하나는 뭐 투명하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랍을 열어보면은 아 이 위에 거가 이렇게 눌려요. 안에 여기 동그라미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캡들이 있는데 어 여기 안쪽 보면은 그 양면 테이프로 된 거를 잘 벗겨서 요런 식으로 슥 그러면은 요기 테두리에 양면 테이프가 지금 붙어있거든요. 그 상태로 딱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요것 중에 이제 사용하고 싶은 거를 골라가지고 하면 되는데 요 보라색 악당 녀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보라색이니까 이 보라색 보석을 요렇게 놓고 투명구슬 그 누런 애들 요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딱 맞게 세팅을 해주고 서랍을 넣습니다. 이렇게 자 해볼게요. 원 투 쓰리 나와라 얍 어 뭔가 떨어졌어 오호 야 요런 식으로 안에 구슬이 들어있는 스티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단면을 보면은 요렇게 볼록해요. 근데 보니까 이런 구슬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스티커 서너 개 정도 꽉 채워서 만들고 그러면은 양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 스티커 한번 붙여볼게요. 공책 같은 데에다가 붙이면은 공책이 안 덮이고요. 보이는 곳에다가 딱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박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놓고 자 다음 거 키티 해주자 키티 어 아 이거 떼면 안 되잖아. 아 다른 데로 별모양 키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면 스티커를 떼내고 아 근데 양면 스티커 떼는 게 어렵네. 애기들은 손이 작아가지고 이거 나처럼 이렇지 않을려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이게 좀 힘드네요. 됐다. 요렇게 벗겨주고 야 이러면 안 되잖아. 야 아 화내지 말자. 오케이 요렇게 해서 하 괜찮아요. 음 성공률이 좀 낮은가 원래 성공하자 이번에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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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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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해서 별모양 깔아주고 그 다음에 보석 아낌없이 요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보석 다 떨어지면은 집에 저기 쌀통에서 쌀 꺼내가지고 놓친 말고요. 여기 떨어지냐 아 무거우니까 떨어지네 이거 가져와 가만히 있어라. 헬로키티를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드디어 이렇게 들어간다. 호잇 아하 나왔어. 보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헬로키티 스티커가 완성. 야 근데 다 좋은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양념 아 양념이래. 배고픈가? 양면 테이프 떼내는 것도 그렇고 이거 애기들이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거든요.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떼다 보면은 얘네들이 같이 떨어져 불어.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퀄 좀 괜찮게 만들면 되게 재밌는 장난감일 것 같은데 애기들이 갖고 놀다가도 아 짜증나 안 할래 막 이럴 것 같은데 자꾸 떨어져. 아 이거 근데 이게 부모님이 고생한다고 애는 하고 싶다 그러고 부모님한테 나 이거 해줘 막 이러면 부모님이 고생한다고 내가 아직 부모님은 아직 안 됐지만 뭐 아무튼 요거를 따로 팔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리필팩으로 따로 판매가 되고 있고 요런 식으로 해서 아 또 떨어졌네. 아이씨. 손으로 만들어. 떨어진 애들은 요런 식으로 손으로 붙여서도 만들 수가 있다. 재밌네요. 자기만의 커스텀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빠 얼굴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애기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다만 이 리필팩이 양면 테이프 떼다가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조금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고를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분을 잘 도와주면서 가지고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어린애가 자기만의 스티커 딱 만들어서 아빠 이거 봐봐 귀엽지 엄마 이거 봐봐 귀엽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엽잖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나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뭐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재미있네요. 여보 왔어? 뭘 붙여야 돼야. 이거 뭐 요즘에 애들 갖고 노는 유행하는 장난감이래.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하거나 뭐 재밌거나 뭘로는 돌아오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